현대 엔지니어링이 이틀 동안 진행한 기관 수요 예측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현대 엔지니어링은 25일에서 26일 국내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진행했으며, 최종 집계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경쟁률은 수백 대 이래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에 따라 공모가도 희망 범위인 5만 7,900원에서 7만 5,700원 가운데 하단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현대 엔지니어링은 수요 예측 경쟁률과 확정 공모가 등을 28일 공시합니다.